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8 화면에 붉은색이 감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.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품질 문제가 아닌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는 각도나 환경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일 수도 있는데 색상 치우침 현상은 색상 최적화 설정 기능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. 설정에 있는 디스플레이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 모드를 선택한 뒤 색상 최적화를 누르면 빨간색과 녹색, 파란색의 비율 조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그래도 불편을 느낀다면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조치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